양주시는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합니다. 시범 운영 중이던 시청 민원실 중식시간 휴무제 오는 7월부터는 평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민원봉사과와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까지 총 4개 부서에 적용되는데요. 양주시는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민원 전화 수신, 무인민원 발급기 안내 등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국세 지방세 증명,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주시는 중식시간 휴무제가 감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시민들에게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